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7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한중일 3국의 불교 지도자들이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인류사회 공생을 위한 불교도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에 모였습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진우스님은 세계평화의 근본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에 있다며 불교도들의 최우선 역할로 전법을 강조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제23차 한중일 불교 교류 대회가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서울에서 재개됐습니다. 한중일 불교 지도자들은 공운사 한국대합서 열린 환영 만찬에서부터 세계 평화를 위한 3국 불교도들의 역할을 모색했습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진우스님은 세계평화의 근본이 부처님 가르침에 있다며 인류 위기 극복의 최우선 과제로 전법을 제시했습니다. 세계평화의 근본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에 있는 것입니다. 인류에게 작처 위기를 극복하고 공생하기 위해서 불교도들이 해야 하는 최우선의 역할은 전법입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회장 덕수스님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분쟁을 우회적으로 언급하며 상호 존중과 중도 원흉의 부처님 사상 구현을 강조했습니다. 상호 존중과 중도 원흉의 부처님 사상을 인류에게 절대적인 가르침이 될 것이며 따라서 우리 삼국불교는 더욱 핀밀한 유대와 협력을 통해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한중일 불교교류대회는 1995년 제1회 북경대회를 시작으로 중국불교협회 회장이었던 조박초 박사가 주창한 황금유대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23차 대회는 진우스님 등 한국대표 130여 명과 영각스님 등 중국대표 90여 명, 다케가쿠초 스님 등 일본 대표 50여 명 등 모두 28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부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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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님을 이번 대회는 환영만찬에 앞서 공동선언문과 자기 일본대회 등을 논의하기 위한 삼국교류위원회 회의로 시작됐습니다. 이어 조계종 진우스님과 천태종 덕수스님, 진각종 도진정사 등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과 일본에서 온 삼국회장단 회동 등으로 삼국불교우호 교류를 다졌습니다. 삼국불교개혁의 노력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우월을 증진해 오며 대표적인 국제불교 교류대로 발전해 왔습니다. 만찬의회는 박범은 불교막 원장 등의 지휘 아래 관연학 50인조와 합창단 200명의 축하 문화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조계종 어산어장 임목스님과 합창단이 함께한 우리말 칠정례를 시작으로 김성렬, 이이와, 홍승희, 김덕수 등이 찬불가와 사물놀이 등을 선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신냉전 기류 속에 중동 위기가 더해졌습니다. 세계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 삼국 불교 지도자들이 모은 두 손에 간절함이 묻어납니다. 서울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